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설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바울의 어떤 그런 복음을 담고 있는 서신서들, 두 중요한 서신서들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관심을 돌려서 고린도 전후서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편지예요. 갈라디아설와 로마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고 조금 뭐랄까 율법의 문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실질적인 문제들. 그래서 좀 현대의 교회에도 굉장히 좀 적용 가능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근거로 고대 고린도인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그 복음을 어떻게 삶에서 살아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후서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현대의 교회들에게,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좀 뭐랄까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먼저 이번 강의에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라는 강의에서는 저희가 대략 한 이렇게 8가지 정도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고린도 전서에 대한 기본 정보 요약을 할 거고요. 바울 당시 1세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도 한번 볼 거예요.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됐는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사진은 고대 고린도의 잔해입니다. 고대 고린도 도시의 잔해인데 이것은 도로이죠. 도로, 로마인들은 도로를 참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었듯이 도로를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도로 좌우 측면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시장들을 만들 것이고 시장 중간에 이제 광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광장에는 아무나 와서 연설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아마도 바울은 고대 바울 1세기에 고린도 교회를 지나가면서 고린도를 지나가면서 이 길을 걸어갔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좌우 측에 있는 이런 시장 통해서 사람들도 만나고 또 광장에서 보금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것이 고린도인들에게 전했던 바울 보금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바울이 무언가 고린도인들에게 보금을 전했는데 그 처음 가르침은 무엇을 담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반부가 조금 기초적인 내용이었다면 이 후반부는 조금 실질적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 문제들과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좀 중요한 문제, 성령과 고린도 전서의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부활의 문제 15장, 12, 13, 14, 그리고 15장. 성령과 부활의 문제를 좀 심층적으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좀 다루어 볼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반부는 결혼적인 것, 후반부는 좀 고린도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들과 그에 대한 바울의 해답들을 안고 있습니다. 일단 뭐 교회가 좀 분열이 됐었어요. 그래서 교회 분열이 좀 영적 지도자들과 연관이 돼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가르침,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됐을 때 그 분열에 연관된 성도들의 정체,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조금 중요한 이슈,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과 선택의 기준, 그 다음에 영적인 열광주의와 건전한 신학관의 관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 성령의 은사를 많이 경험했던 곳이 뜨거웠던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장 영적으로 뜨거웠던 곳이 또 가장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그리고 후서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좀 흥미로움을 안겨다 줍니다. 자 여기 보이는 사진은 고린도예요. 여기 보면 지금 이제 고린도 도시가 보이죠. 항구도시입니다. 지중해고요. 물이 굉장히 맑은데 고린도 지금 이렇게 좀 시가지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쪽으로 그리고 이것은 여기는 뭐라고 불리냐면 아크로고린도라고 그래가지고 아크로고린도라고 해서 고린도 뒤에 있는 큰 산을 이렇게 따라서 성벽을 만들어놨죠. 고대의 성벽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건 아마 바울보다 한 1, 2세기 이후에 한 3세기, 4세기에 건축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정확한 기억이 조금 안 나네요. 3, 4세기 정도에 건립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아크로고린도라고 하는 고린도 뒷산을 따라서 성을 축조해서 전쟁시에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를 마련해 놓았다. 그 다음 아크로고린도에 이게 산의 정상이 보이죠. 이곳에 이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죠. 미와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폴로, 아폴로의 신전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세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에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그 다음에 성과 결혼, 뭐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거기서 이제 신전에서 창녀들, 신전에서 거룩한 창녀들이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성적으로 물러난 일들을 벌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역사가들은 전하는데 정확한 어떤 그런 객관적인 자료는 저희들에게 남아있지 않지요. 주관적인 리포트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뒤에 있는 아크로코린드라고 하는 산 위에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고린도는 항구도시였다라는 거죠. 제 얼굴을 조금만 옮기겠습니다. 기록연도와 장소, 고린도 전세는 아마 한 55에서 53년경 에베소에서 작성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여기서 보면 이제 어디 가버렸지? 예, 여기 있네요. 바울이 지금 2차 전도여행이죠. 여기 안디옥이 있고 여기 에루살렘이 있는데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쭉 가서 다소로 간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빌립보, 그 다음에 어딘가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로 왔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거기 지역 지도자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맡기고 이제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여기에 있고요. 에베소가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네. 그래서 55, 53년경 에베소에서 작성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 다음에 수신자는 2차 전도여행 중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이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의 구조를 먼저 보게 되면 항상 바울은 서론과 결론, 편지니까 그래서 서론에서는 인사말, 잘 지냈니? 감사? 고맙다. 나를 항상 서포트해 주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 그런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의 연합에 대한 호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적인 파벌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분열. 고린도 교회의 하나의 큰 문제가 분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공동체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동체의 분열과 연관된 이슈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십자가 형은 고대 로마인들이, 그리스 로마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비참하게 생각하는 처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의 예수에 대한, 십자가의 예수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분열과 연관되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의 규제, 규제죠. 규제와 규례. 첫 번째는 연합이었고, 규제. 범죄한 자를 공동체에서 어떻게 추방할 것인가, 치리할 것인가. 성도들 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전이다. 뭐 이런 내용들, 규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좀 공동체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해결책들, 좀 다른 문제들인데 성과 결혼, 자유와 우상 숭배, 예배,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해결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근본적인 문제고, 이거는 좀 실질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5장에서 성도의 부활이 담겨져 있죠. 가장 부활에 대한 놀라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부활을 마지막에 15장에서 한 장에 걸쳐서 이렇게 바울이 자세히 설명을 할까. 그것은 바로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몸과 연관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과 결혼, 자유와 우상 숭배, 공동체 예배라든지, 뭐 여러 법적 다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몸과 연관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또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하면 그건 불편함을 해결해야 되죠. 우리가 또 시험에 드는 것도 우리 몸이 아플 때 시험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의 몸의 문제가 여러 문제들의 중심에 이노여 있기 때문에 그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오해,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마지막 핵심 교리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여러 이슈들을 2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부에서는 항상 바울은 인사를 하죠. 누구누구에게 인사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방문 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 당시 1세기 고린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원 44년 정도가 되겠네요. 기원 전 146년경에 이게 BCE죠. 기원 전 146년경에 로마인들이 고린도를 점령을 해버려요. 그리스, 그 당시 아케아 지방이고 현재는 그리스인데 로마는 이쪽에, 이태리에는 이쪽에 있거든요. 로마인들이 기원 전 146년경에 지중해를 통폐합을 하면서 고린도를 점령을 합니다. 고린도가 이 그리스 남부 아케아 지역의 주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려요. 그런데 한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기원 전 한 44년경 정도에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의 황제 시저가 로마의 식민지로 다시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100여 년 동안 파괴되어 있다가 식민지로 다시 복구를 하죠. 자, 그럼 이제 식민지로 복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도시를 건설해야 되죠. 신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신도시를 건설하면 인구가 필요하다. 그 신도시를 채울 인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에서 어떻게 하냐면 노예들에게 자유를 줘요. 노예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고린도로 가서 도시를 채우도록 허락을 해요. 따라서 바울 당시, 바울이 오기 전 한 100여 년 전부터 고린도라고 하는 신도시가 건설이 됐는데 시작은 해방된 노예들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호주가 옛날에 건설될 때 영국의 교도소에 있던 죄수들을 풀어줘요. 그래서 호주에 보내서 신도시를 개척하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지지요. 그런 것처럼 호주의 시작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고린도가. 아마도 호주가 고린도를 보고 본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고린도는 항구도시예요. 고린도가 왜 항구도시로 유명했냐면 여기 보면 아리굴란과 굴리굴란, 아리굴란가요? 바울이 4차 선교회행 로마로 오는 중에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서 크레타섬에서 정박을 해야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지중해 쪽에 풍랑이 거셌어요. 그래서 배들이 가다가 난파되는 경우가 빈번했어요. 해결책은 뭐냐면 이렇게 돌아서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가면 풍랑을 만나니까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고린도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조금 크게 보면 이렇게 배를 타고 가서 고린도에 정박을 한 다음에 이 그린을 만드니까 마차로 짐을 옮긴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풍랑으로부터 자유롭죠. 반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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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랑이 와도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가면 굉장히 위험한데 이렇게 고린도를 거쳐서 가면 위험이 사라진다. 따라서 고린도로 와서 배가 항구에 정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차 타고 조금 간 다음에 다시 여기서 싣고 이쪽 반대편 항구에서 이렇게 떠나버리면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항구도시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지중해에서 가장 바울 당시에 큰 항구도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마치 현재 한국의 부산 혹은 인천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항구도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숙박업, 술집, 요식업,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발생하죠. 항구에 도착하는 선원들이 돈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굉장히 성적으로 좀 문란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의 1, 2세기의 고린도는 바울 당시의 고린도는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현재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라스베가스에서 미국이들이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What happened in 라스베가스 remains there. 라스베가스에서 발생한 것은 떠날 때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좀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쓰고 정말 즐거움을 추구했던 그런 도시였죠. 라스베가스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린도도 우리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고대인들 사이에서 고린도는 이런 곳이었다. 술집, 요식업, 엔터테인먼트 또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세에 보게 되면 딸을 시집 보내는 문제, 그 다음에 첩이랑 같이 아버지의 첩이랑 동침한 남자를 처벌하는 문제 뭐 이런 성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죠. 고린도 전세 6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아버지가 내 천여 딸을 시집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돼요. 천여 딸 시집 보내는 게 왜 고민이 될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만나면 결혼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딸이 이제 아버지랑 함께 회심을 했어요. 경건한 천여예요. 그런데 남자들에게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다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남자들이 어때요? 굉장히 좀 문란한 일에 관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섹스,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문란한 일들에 관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딸을 시집 보내면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딸을 시집을 보내야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가야 지방은 이 남부를 이야기하죠. 그리스 남부 위쪽은 마케도니아, 남부는 아케이야. 아케이야,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로마 총리가 머무르는 관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학문적으로나 무역,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좀 뭐랄까 중심지였어요. 그리스 남부의 중심지였다. 동시에 신분 상승 기회를 제공했다.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부를 일구고 자신들의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래서 정말 신도시죠. 신도시.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종교, 교육, 무역, 그리고 중요한 것 황제의 숭배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황제를 신격화해서 숭배를 하는데 황제가 로마 황제이기 때문에 고린도나 이런 그리스 도시에서는 황제 숭배를 통해서 로마와의 긴밀한 연관성을 맺고 싶어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종교도 굉장히 발달했죠. 아폴로의 신전,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고 빈번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의 문제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도내 문제도 발생하고 송사도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었다. 여러분 조금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면 고린도전 후설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바울과 고린도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과 고린도교회의 안디옥에서 여기는 에루살렘이고요.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다소를 거쳐서 자, 다소를 거쳐서 드로아에서 바울이 원래는 이렇게 돌아오려고 그랬죠. 드로아에서 돌아오려고 했는데 드로아에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환상을 보게 되죠. 마케도니아인 하나가 우리에게로 오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가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그리스로 가게 됩니다. 네아폴리스, 빌리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도시다. 그리고 에베소로 온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에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고린도우스 1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신라 그리고 디모데가 자신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라 그리고 디모데 여기서 보면 바울은 인슐라라고 보이는 여기 재미있어요. 인슐라라고 보이는 건물에서 세를 냅니다. 주상복합 건물인데 그 당시 인슐라는 주상복합 건물로 보시면 돼요. 한 3, 4층 정도 되는 그런 건물에서 2층, 3층, 4층은 주택이에요. 그런데 1층은 가게죠. 그래서 바울은 인슐라를 하나를 렌트를 한 다음에 가죽용품 가게를 내죠. 우리 텐트 메이킹으로 나와 있는데 텐트 메이킹이니까 가죽이에요. 가죽 전문가였어요. 바울은. 그래서 가죽을 고치러 낮에는 가죽을 고치면서 돈을 벌고 주말에나 이럴 때 밤에는 나가서 아까 광장 같은 데서 보금을 선포하고 그랬죠. 그런데 바울이 굉장히 현명한 게 가죽용품을 하면서 사람들이 가게로 찾아와요. 그러면 현대처럼 예약을 하고 맡겨놓고 언제 올게요 이런 것보다도 그냥 와서 고쳐질 때까지 있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어떻게 하나요? 대화를 하죠. 대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죽용품에 물건을 고치러 온 사람들은 어떤가요? 가죽용품을 쓸 정도면 조금 상위층이었을 거고 상위층 사람들 중에서 가죽용품을 가지고 고치러 오는 사람들은 노예들이나 하층민 집단 출신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인의 심부름차 가죽용품을 고치러 바울의 가게에 왔고 이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바울의 보금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초반부 1장에 보게 되면 너희들을 봐라. 너희 자신들을 보면 너희가 잘 배운 사람도 별로 없고 너희가 다 조금 뭐랄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일부 강한 자들이 있었어요. 일부 강한 자들이 있었고 또 후견인 의뢰인 관계인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좀 부자들도 있었어요. 일부 항상 다수의 가난한 자들이지만 모두가 가난하지는 않잖아요. 일부 부자인 사람들도 회심을 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로 갔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유대인이죠. 이 사람들 알렉산드리아 로마에서 아마도 로마에서 에피큐리안이 아니죠.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칭령에 의해서 48년경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하죠. 그때 아마 추방당했던 것 같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리고 나서 이제 추방당한 다음에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들과 함께 고린도에서 선교사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전설을 작성한 동기는 어떻게 될까요? 동기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어요. 3차 전도 여행 때도 에베소에 머물렀는데 이때인지 아니면 3차 전도 여행 때인지 아마 3차 전도 여행 때인 것 같아요.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중에 바울이 방문을 받습니다. 어떤 방문을 받냐면 클로에 사람들, 클로에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줘요. 클로에는 여자인데 굉장히 좀 클로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클로에 집안의 사람들, 즉 종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일꾼들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클로에는 바울을 도와 고린도 사역에 열심을 내었던 과부였던 것 같아요. 남편의 이름이 언급이 안 되는 거 보니까 과부였던 것 같고 어느 정도의 부가 있었던 부유한 사람, 다시 말하면 좀 이렇게 후원했던 사람 같아요. 권사님처럼 좀 부유한 권사님으로서 신앙이 좋고 그래서 바울을 도왔고 후원했고 성교사에게 열심히 했던 클로에가 사람들을 보내요. 바울한테. 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16장 15, 18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서 또 편지를 보내요. 스테바나하고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를 보내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바울은 클로에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고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적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알게 되죠. 이 둘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현재 수많은 문제들의 직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창립자인데 떠나 있는 동안에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설을 기록을 하죠. 거기에 보면 영적인 지도자들을 따르는 분파들, 성도들의 불려파음, 우상, 숭백에 들여진 재물, 각종 부도득한 행위들, 영적인 은사들과 무질서한 공동체배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그 편지대로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고린도 전설 편지를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설을 읽게 되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기록한 그 문제 혹은 너희들이 내게 제기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다. 혹은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면서 그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서 바울이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전설은 바울에게 보내어진 고린도인들의 편지에 대한 반응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먼저 두 군데의 본문을 제가 보아야 하는데요. 고린도 전설 8장 5절 6절하고 고린도 전설 15장 3절 4절 물론 고린도 전설 1장이 있습니다. 1장이 보면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세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에 앞서서 이 부분 8, 5, 6절도 한번 신조, 이것도 신조의 형태로 요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일단 바울은 첫 번째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다양한 종교, 다종교 사회였다. 고린도는 다종교 사회였다. 다양한 종교, 그리고 이방의 신들, 여러 신들을 모시고 살았다. 여러분 호모 보면 아폴로, 제우스, 아포로디테, 포세이돈, 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하여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의 아들, 주예수, 한 분이다. 이 내용이 지금 바울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분 주예수. 물론 다종교 사회의 사람들에게 창조주 한 분 계시고 아들 한 분 계셔라고 하는 메시지는 정말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 주예수가 누구냐면 십자가에 달린 분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급 사형수로 사형당한 사람이 바로 신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정말 고린도인들이, 로마인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충격적인 메시지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다. 너네들이 그렇게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즉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신다.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여기서 우리는 에클레지얼라지컬 위에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 혹은 교회. 그래서 보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이 한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분 외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아까 창조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의 동력자였다라는 거죠. 창조의 동력자, 그로 말미암았고니까 예수님이 창조의 동력자였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창조주, 만물의 기원이시고 예수는 창조의 동력자, 창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분이시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이 내용이 첫 번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고려전석 15장 1사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하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